동대문구가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관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27일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철탑 등의 시설물 파손과 파손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호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취약시설과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선별진료소 일시 철거와 결박 조치, 중랑천 재방길과 배봉산 출입 통제, 공공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그네막 등 폭염 저감시설 접기와 결박 조치,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 펜스 보강,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입니다. 구해 전보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 조치가 실시됐고,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침수 위험 지역 등 취약지역 순찰과 빗물바지 덮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풍수의 기간 동안 활동하는 53명의 돌봄 공무원은 침수에 취약한 돌봄 가구 79가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태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구는 사전 점검과 더불어 SNS를 활용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보호구 체계를 유지해 태풍 바비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사전 점검과 더불어 SNS를 활용해 피해